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연습 중입니다. 와우 첫 카카온 연주를 하실 건데 신적 어떠세요? 저요? 네 어렸을 때부터 처음을 보면 뭔가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이미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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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때가 아닌 정도가 싶었는데 지금은 뭔가 소중한 날 기대해보시라고 최민 선배 조심하세요 맞아요 여주가 뚝뚝하고 있어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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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사왔어 두 봉지 있어 다 꺼내먹어 다 꺼내먹어 영원할 줄 알고 넘지마요 두 입술 사이 꺼내 피발림을 넘어줘 대박은 멘트 아 한글자막 아마도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지막 연습입니다. 오늘 마지막 연습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연습이신데, 심장 어떠세요?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공연 재밌겠죠? 얼마큼 재밌을까요? 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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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멘트까지 리허설을 확실히. 확실히 한 거. 저희 버스킹 소식을 갖고 싶으시다면 시리스북에 로드사이즈 검색하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최고의 버스킹 동아리 로드사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나오시나요? 하나 둘 셋. 2부도 기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현지 신문까지 최정한의 삽상 감사합니다.